광주 동구가 증심천로 구간에 보행자를 보호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. 증심천로 구간은 보도폭이 좁고 안전펜스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등 그동안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 보도구간 130m를 확장하는 한편 증심천로 구간 200m에 걸쳐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구는 이번 안전펜스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을 점검해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